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이제는 사실 절기상 입춘도 지났고요. 겨울을 지나서 봄꽃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봄꽃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올해는 평년보다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빨리 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두면서 중국지방 같은 경우 개나리는 다음 달 22일부터 31일 사이에 필고요. 진달래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개나리, 진달래 쫙 핀 모습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기대가 돼요. 오늘 개나리 색깔이죠. 개나리, 혜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개나리도 진달래도 아직까지 피지 않은 이때 영동군에서는 비농빛 복사꽃이 벌써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복숭아로 유명한 영동굽 산일이 마을 시설하우스에서요. 벌써 분홍빛 복사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고 하네요. 네, 보통 노지의 복숭아꽃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지만 이곳의 시간은 두 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덩달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말부터 탐스럽고 풍미 가득한 복숭아를 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봄 지나서 좀 초여름 얘기를 합해서 하니까 지금 벌써 약간 상큼상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날씨도 사실 요즘 맨날 미세먼지였더냐고만 물어봤는데 봄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도 오늘 약간 팬지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인데 글쎄요, 봄만큼이나 어떤 반가운 소식 혹시 기다리는 거 수진 씨는 있을까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봄 소식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면 기온이 더 올라서 그대로 봄이 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과 내일 날씨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기슴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됐습니다. 대신 날은 더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더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영하 7도, 충주가 영하 6도, 북북 남부 지역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과 밤 한때 눈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매일 추운 것보다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청결한 환경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웅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활령랑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언제나처럼 활령검치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추울 때 추위를 달래주고 또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주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국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밥도 좋은데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두 분이 오늘 노란색 봄꽃 커플이라서 머스터드죠. 굉장히 질투가 납니다. 해센 씨. 저도 노란색을 노란색 타일을 하셨어야죠.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질투가 나는 가운데 국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밥은 요즘 같은 계절에 다들 한 숟갈 딱 뜨면 몸이 쫙 풀어지면서 다들 좋아하실 텐데 국밥이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죠. 이렇게 다양한 국밥 중에서요. 제가 이번에는요. 인삼을 품은 돼지국밥과 너무 맛있어서 고개가 이렇게 수그려지는 수그레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국에만 밥이나 또는 미리 국에 밥을 말아 끓인 음식 바로 국밥입니다. 재료 또는 많은 방법 붓는 장북 얻는 고명에 따라 3, 40여 종류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국밥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밥 막벌어 떠나봅니다. 먼저 충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따끈한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국밥을 먹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소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어? 둘 다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국밥 드세요. 가실래요? 전통시장답게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맛볼 특별한 국밥은 어디? 국밥 상매경에 빠진 손님들 여기저기에서 후루루 후루루 소리 가득합니다. 이거 진짜 드셔봐야 되네.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요.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시원하다는 이 국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슨 국밥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가게 뒤편에서 한창 육수를 준비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푹 삶아낼 육수용 뼈를 넣고요. 거기에 또 다른 육수재료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네 여기는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이구나. 아니 여기에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 네 여기는 저희는 돼지사골뼈만 넣고 한약재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한약재가 들어간 돼지국밥. 네. 맛이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자뼈와 인삼황기 등의 한약재를 넣고 푹 끓인 육수. 이 육수가 바로 이 집 국밥의 맛의 비결. 완성된 육수를 준비한 뚝배기에 담아 끓이고요. 국밥용 돼지 앞다리살을 손질해 육수를 부은 뚝배기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삼? 이 정도면 국밥이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그 밖에 대추와 파, 부추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육수 안에 다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만 그런데 왜 인삼까지 넣죠? 냄새도 잡고 몸에 건강도 좋아지라고 대충 하고 인삼 넣어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점 만점에 100점. 이 소리는 인삼 넣은 돼지국밥이 팔팔 끓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돼지국밥 완성. 과연 이 환약체로 만든 돼지국밥은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간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나올 때. 간을 우선 새우젓으로 조금 이렇게 넣고. 새우젓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로 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추도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추를. 양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양념이 안 돼. 간이 안 돼 있는 거라 저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어서 간에 맞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은 끝인가요? 자 이제 그러면 맛있게 먹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소하고 비린내가 진짜 안 나네요. 네. 국물 맛에 이어 이번에는 국밥에 들어간 고기 맛을 봅니다. 젓가락으로 살코기를 듬뿍 집어 입안에 넣어봤는데요. 우와 맛있다. 비계를 버리고 한약재를 넣음으로써 중청도민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살코기의 스피는 그 감이 정말 좋거든요. 네. 저희 고기는 하순 북내산 돼지고기라서 고기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옛날에 뭐 순댓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비계를 이렇게 골라 먹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국밥 자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본격적으로 먹방 들어갑니다. 국밥 안에 든 고기를 먹고 씻고 삼키고 밥 말아서 먹고 씻고 삼키고 어느새 싹 비었습니다. 가게에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이 국밥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 입맛에도 한성맞춤. 순댓국밥 먹다가 돼지국밥을 먹어보니 참 맛이 똑똑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삼도 좀 들어가 있고 향깃한 그 맛이 끝내줍니다. 여기 돼지국밥은 일단 기름이 없어요. 담백하고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아무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국밥. 인삼이 들어가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맛 좋은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충주 돼지국밥에 이어 이번에는 오창으로 떠납니다. 이 집에서는 소고기를 이용한 국밥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빨간 국물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이건 무슨 국밥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뜨끈한 국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저희는 수구레 국밥집이에요. 수구레 국밥이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게 수구레예요? 네네, 이게 수구레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수구레예요, 허리를? 왜? 왜 수구레죠? 이게 뭐죠?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지방육 사이에 있는 특수부위인데요. 소 한 마리에 2kg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구레! 지방이 적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아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수부위랍니다. 수구레 국밥 요리 역시 육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방에 3개의 가마솥이 있고 그 중 2개의 가마솥에서 한우사골과 잡별을 넣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하나는 국을 끓이는 데 쓰고요. 2개는 사골 육수를 우려내는 데 쓰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사골 육수가 진한 게 있고 약간 덜 진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섞어서 쓰면 더 국물 맛이 진하고 단박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가마솥에 콩나물과 얼갈이, 파와 물을 넣습니다. 거기에 느타리버섯과 특제 양념을 넣어주고요. 다른 가마솥에서 팔팔 끓인 사골 육수를 부어줍니다. 일부러 맵지 않게 고춧가루로 매운 것을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담백한 맛을 위주로 그렇게 내고 있어요. 사골 육수에 국밥 재료와 양념장을 넣어 2, 30분간 끓여주면 수구레 국밥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뚝배기에 수구레와 소고기 뿔살을 넣은 후 완성된 국물을 부어 한 번 더 끓여주죠. 버글버글 뚝배기가 끓어오르면 소특수부의 수구레 국밥 완성입니다. 반갑다 수구레야. 맛 좀 보자. 수구레 국밥. 뭔가 그 향이 벌써부터 그 후수한 향은 나요. 이게 뭐 따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에 간장이거든요. 이렇게 볶고 건더기를 먼저 소스에 찍어서 드신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더기를 여기에다가 찍는 거예요. 난생 처음 먹어본 수구레맛.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식감이 야들야들하네요. 소스에 찍어 먹으니 내 입맛에 딱 좋아. 쫄깃한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수구레 너 참 맛있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선지 해장국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거랑 맛이 비슷하면서 또 사골 맛이 되게 깊네요. 저희는 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지를 따로 삶았다가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드려요. 그냥. 선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수구레구나. 고맙다 수구레 국밥. 썰렁하다고요. 그럴 때 바로 이 수구레 국밥 한 그릇 딱입니다요. 국에 밥 말아서 입안에 국밥 한 숟가락 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고 또 하루 살아가 행복한 기운과 에너지를 풀어넣어줍니다. 저희 수구레 국밥은 숙취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난 뒤에 해장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끼리 외식하러 오실 때 들리시기도 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아이들부터 다 좋아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콜라겐이 듬뿍 담긴 수구레 국밥으로 뜨끈하게 겨울나세요. 국밥.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배고플 때 든든하게 허기를 달래주고 무엇보다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얻게 하는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침이 막 꿀꺽꿀꺽 나와갑니다. 돼지국밥, 수구레 국밥. 특히 돼지국밥은 제가 부산역에 갔는데 부산 가면 항상 돼지국밥이 그렇게 갔는데도 아직 한 번은 못 먹어보긴 했어요. 그것도 못 드셨어요? 네. 화면으로는 늘 봤네요. 돼지국밥이 부산에 유명하긴 한데요. 지금 충청도식으로 인삼과 돼지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또 이 살코기이기 때문에 입안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평소에 애기 입맛으로 알고 있는데 맛있으셨다니까? 그렇게까지... 커플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드림이 가했죠? 이게 돼지국밥도 돼지국밥이지만 저는 수구레 국밥을 안 먹어봐서 궁금했거든요. 어때요? 이것도 제가 딱 처음 접해봤는데 이 수구레가 입안에 들어간 순간 정말 야들야들하고 식감이 정말 진짜 쫄깃쫄깃하고 고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물이요. 술 드신 다음 날 딱 드시면 쫙 흘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날 국밥으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홍 씨가 화면 나가는 동안에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맛있는 건데 둘 다 맛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환이 것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바로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국에만 밥이나 국수 또는 미리 국에 밥을 말아 끓인 음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덮밥, 2번 컵밥, 3번 김밥, 4번 국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침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보기 보고 막 다 정신이 뭐가 됐든 다 먹고 싶어요. 다 괜찮을 것 같죠. 정신이 흥미해지는 타임인데요. 국에만 밥입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대표적인 3인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생인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문화인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수라고 하는데요.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참 많이 선망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수분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한가수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가수는 2,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가수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이겠죠. 오늘 생생인 플러스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충주 지부 김환수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충주 지부장 가수 김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충주 지부장으로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대한가수협회부터 일단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입니다. 1957년 임의단체로 설립돼서 나근의 서름, 번지없는 주막을 부른 백년설 씨가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제2대 회장은 신라의 달빵을 부른 현인 선생께서 2대 회장으로 역임하던 중에 대중예술단체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졌다가 2006년 재창립되어서 가수 남진, 송대관, 태진아, 김흥국 회장을 거쳐 지금은 가수 이자연 씨가 회장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진, 송대관, 태진아, 김흥국 씨에 이어서 이자연 씨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충주 지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충주 지부는 2011년도에 우리 충북지의 민진 회장님의 요청으로 제가 같은 해 4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충주 지부를 이끌면서 충주호와 청풍호의 지명 때문에 대립할 때 제가 충주호사랑 가요 콘서트를 기획해서 충주 때문에 공연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마 그 당시 출연했던 신인 가수가 금잔비 씨도 기억이 됩니다. 이후 2대 지부장은 아세오라로 열심히 방송활동하고 있는 홍실 씨가 이끌다가 2016년 그 사람을 발표한 가수 김경수 씨가 3대 지부장을 맡아서 하시다가 올해 제가 다시 4대 지부장으로 제추대 되어서 충주 지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복귀하셨네요. 네.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충주 지부 소속 가수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이끌어가고 갈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충주 지부는 창립 이후 충주호사랑 가요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요. 지난해는 특히 지역 상가와 연계해서 연수동 소재 시인의 공원에서 매월 연수 상가와 함께하는 생음악 가요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또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가요 콘서트를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함께 열어서 또 깡맥주 파티를 겸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각종 지역의 우리 전기노래봉사 또 지역축제 행사에 초대 가수로 공연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그 가수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뭐 탤런트나 개그맨은 공채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수는 뭐 인증서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네. 저희 대안가수협회에서는 가수 인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될 때, 실력이 될 때 드려야죠. 아무 때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야든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홀로 가수가 될 거냐 또 아니면 정말 인정받는 가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한 또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연습의 결과를 충주지역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또 보련가요제 또 삼도가요제 같은 경선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하시면 대안가수협회 충주에서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저희 충주지부 회원 중에는 홍실 씨, 최윤희 씨, 조경 회원 등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출신이고요. 또 가수 엄지 씨는 삼도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또 송월 씨는 보련가요제에서 금상 출신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지역의 가요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중가요의 발전은 물론 대안가수협회의 발전도 통달아 되는 것이니까 일석이조, 아니죠. 또 본인의 기량도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일석삼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면 느끼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장점이나 단점, 아쉬운 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에서 활동은 그나마 아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공연할 때 호응 유도, 박수 유도가 조금 사실 수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공연하는 사람들이 객석에서 관객이 되어서 박수를 쳐야 할 때 그런 또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가장 사랑받는 대중 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예술문화 정책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뭉쳐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녀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수 활동하는 거 즐겁잖아요. 네. 혹시 나중에 자녀분 중에 가수하겠다 하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입니다. 너무 답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10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6살 때부터 벨리 댄스를 시작해서 지금 벨리 공연단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왕성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MBC 또 충북 어린이 합창단에 2019년부터 합격을 해서 오늘 또 MBC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또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찬성하신다. 아예 찬성이죠. 아까 그 충조 사랑 가요 콘서트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가수들 만나보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 무대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 지역 가수들은 도대체 어느 무대에 서는 건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공연에서 지역 가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충주 지역을 예를 들면 지역 축제 또 우룽 문화재 등등 또 각 면민 체육대회 동문 체육대회 등등 경로잔치 뭐 이런 곳에서 우리 가수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뭐 공중파에서는 저희들 공간이 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더 활동하겠으니까 많은 격려와 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수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김경수 씨를 한번 촬영 갔었는데 그분은 다른 직업이 있고 가수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니면 가수활동만 하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저부터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주지부 회원 사실 대부분이 투잡입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노래하는 우리 이성규 회원 또 오히려 소매를 하면서 노래 봉사하는 또 이미영 회원 또 직장생활하면서 공연을 하는 우리 엄지, 최윤희, 김동열 회원 등등 또 가정주부로 가족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시는 회원 등등 즐겁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대한가수협회 충주지부입니다. 김한수 씨는 어떤 경로로 이렇게 가수가 되셨는지 대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육군군학대에서 엘토스 엑스폰을 연주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멋지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토탈이벤트라는 행사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약 20여 년 남의 음악을 사실 연주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이대로 평생 살아도 내 것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 가수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게 됐는데 무조건을 부른 우리 가수 박상철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한수야 너 이벤트 하지 말고 노래해라 이런 반 농담식으로 사실 한 말이 계기가 돼서 주변을 찾던 중에 가수 겸 작곡가인 제천지역의 원민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타이틀곡 엉덩이를 들고 떠나는 그날까지라는 곡으로 2016년 1집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하셨네요. 친한 친구이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저희가 아침에 내서도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가수들 지역 가수들 소개해드릴 때가 가끔 있는데 보면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얘기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려요. 그래서 봉사활동의 대명사 지역 가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또 충주지부 소속 가수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충주지부 30여 명 회원 모두 정말 열심히 봉사를 십수년째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 노래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수협회를 맡기 전에는 또 충주예총 산하의 한국연예술인협회에 충주지하장으로 4년 동안 봉사를 했었고요.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바래개살기운동 충주시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약 9년간 봉사를 하면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안가수협회 충주지부에서는 매월 송원요양병원에 재능나는 봉사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경로지안체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은 구정을 맞이해서 약간의 간식도 준비하고 회원 중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임용 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협회 사무실에서는 약 50여 명이 함께하는 신바람 노래교실을 무료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대안가수협회 충주지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좀 키워주세요. 아이고 별말씀. 실력을 쌓아오세요. 저를 키워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저도 무대에 설 때가 많은데요. 혹시 관객들 호응을 끌어낼 때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관객 호응은 가수가 노력을 해야 사실 가능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쇼맨식 퍼포먼스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하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또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음악회는 사실 가창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행사장의 경우에는 가령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무대에서 점프를 좀 자주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무대에서 점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점프를 할 때 관객들의 박수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내리는데 언젠가 한 번은 비 오는 날 잔디파티 뛰어내렸다가 구두가 벗겨져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듣다 보니까 라이브를 안 쳐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점프가 들어가나요? 사실은 아침에 이 시간에 노래하기는 처음입니다만 제가 사연 있는 노래에 떠나는 그날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응을 멋지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점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노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한수 지배장님의 우리 김한수 가수님의 노래 떠나는 그날까지 함께 청해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떠나는 그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부끄러움이 없었다 사랑은 내 인생은 너무도 힘들었지만 한 잔술로 위로하며 웃으면서 일어섰다 웃으면서 일어섰다 나는 지난 날을 후회하는가 후회하질 않는가 후회는 어리석은 남자의 최후의 고백이니까 사랑은 내 인생은 너무도 힘들었으니까 떠나는 그날까지 떠나는 그날까지 떠나는 그날까지 눈물 없이 살아온다 살고 싶다 하늘을 울어라 눈물 안이 흘렸던 지은 다음 시간들은 아픔도 많았었지만 이 여인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일어섰다 나는 지난 날은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는 어리석은 남자의 최후의 고백이니까 나는 지난 날은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는 어리석은 남자의 최후의 고백이니까 최후의 고백이니까 최후의 고백이니까 옆에 깍지를 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로 스쿼트 자세로 앉아 주실 거에요 점프를 하면 앉고 올라오게도 다시 점프를 하면 두 발 가운데로 모아주는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에요 이렇게 점프 스쿼트는 자기 체중을 갖고 하는 운동으로 일어나실 때 허벅지랑 엉덩이의 힘을 더 쓰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쿼트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에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서 허리가 쏟아지지 않게 곧게 펴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 앉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반복 밑에 착지할 때는 뒤꿈치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 앞꿈치에 먼저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무릎에 무리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에요 무릎은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엉덩이랑 허벅지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면서 반복해 주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양손 풀러서 마무리해 주실게요 아침엔 퀴즈타임 한 번 더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국에만 밥이나 국수 혹은 미리 국에 밥을 말아 끓인 음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고기 나가고 있는데요 1번 덮밥, 2번 컵밥, 3번 김밥, 4번 국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쉬운 정답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갖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즐겨 먹는 서민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돼요 사실 뭐 요즘은 서민 음식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저희가 앞서 우리 지역 가수 분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또 라이브도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강원도 양구에도 아주 특별한 지역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슬로건이 바로 청춘 양구라고 하는데요 이 청춘 양구라는 노래를 부르는 노부부가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의 전직은 작곡하고요 아내는 가수인데요 5년 전에 양구에 정착을 해서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일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노 부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제는 침침해진 눈으로 열심히 악보를 들여다보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아내 말 그대로 부창부수 여기 양구가 참으로 아름다운 시골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시설을 너무너무 잘해놨고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요 강원도 산골로 이사와 살면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도 되찾았다는 부부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꼭 오세요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오전부터 경로당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건강체조가 한창이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양구읍 상팔리의 어르신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아침 일과 함께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노 부부도 이 시간만큼은 댄스그룹이 됐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은 어눌한 동작 하지만 스텝 한번 꼬이지 않고 열심히 따라하신다 리듬감이 왠지 남다르다 했더니 남편인 김일홍씨와 아내인 민희라씨는 사실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작곡가와 가수 출신 5년 전 양구에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항상 열심히 참여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두 부부가 모험적인 부부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다시피 연세에 비해서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실 때는 아주 좋지 않으셨어요 젊어서부터 병마와 싸우고 생활고와도 싸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던 부부 건강과 삶의 희망을 모두 되찾게 해준 양구가 부부에겐 더없이 고마운 곳이다 아이고 공기부터가 맑어 공기부터가 그래가지고 몸이 남이 볼 때는 첫번에는 뭐 바보같고 병들었나 했다나 봐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랬는데 지금 좋아져가지고 나도 펄펄 날릴 것 같아 누구든지 이거 잡으면 꺾어 아무튼 제가 너무 좋아서 청춘 양구를 작사를 한 이유가 너무 좋아서 정말 시골 같지가 않게 아주 너무너무 시설을 잘해놨어요 제가 사실은 일본도 가봤고 성교활동을 일하고 미국도 가봤고 사방로디 다 다녀봤지만 아주 우리나라는 각자 사방전지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도 여기가 양구가 정말 나중에 한 중심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작사를 그렇게 양구가 아주 그냥 평화통일도 여기서 이뤘으면 쓰겠다는 그런 작사를 했어요 그러고 노래를 했지 두 분 다 강원도 양구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네요 양구에 새롭게 둥지를 튼 노년의 삶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 출가하고 부부는 이곳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오붓한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아내 민희나 씨는 1972년 데뷔했던 엘레지 가수로 다음해 TBC 방송 가요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아예 나는 용문산에서 공부할 때 시집 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 독신으로 혼자 그냥 살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 밤무대 가서 이렇게 노래다 보면 아이고 술 한잔 마시고 가시오 그런 것부터 막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싫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이제 자기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난 뒤부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 그래갖고 결혼식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평생 살아가 이렇게 좋아했어 내가 그때는 키도 크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나 바람명이야 연예계에서 가수계 중에서 왜냐면 가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엄청나게 기억사를 했으니까 김희룡이 암연이야 노래하려고 우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야 한마디로 그 중에서 제일 낫더라고 제일 낫 낫어 그래서 결혼했지 그래가지고 내 약점만 약점만 막 뺏겼어 잡혔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맥을 못 쓰고 지금 이 나이 먹더라 가요계는 은퇴했지만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 최근에도 양구에 대한 사랑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DVD를 발매하기도 했다 오후가 되자 함께 집을 나서는 두 사람 평화 통일을 노래한 가수 부부인 만큼 모처럼 양구의 최북단 접경지를 둘러보러 길을 나선다 자동차에 올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양구의 풍경 한때 주인이 수없이 바뀌며 서참한 전쟁터였던 곳들이 지금은 우수한 농산물로 가득한 풍년의 땅이 됐고 이 놀라운 기적을 부부는 양구 사랑 행진곡이라는 노래에 담아 불렀다 도착한 곳은 양구군 최북단 펀치볼에 위치한 양구전쟁기념관 치열했던 양구지역 전투를 재조명하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곳이다 후손들에게는 역사공부의 장이지만 실제로 어릴 적 6.25전쟁을 겪었던 부부에게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아픈 기억 우리 가족들은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수십 리씩 그냥 걸어들이는데 따라다녀야 될 입장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친척집으로 시골에 친척집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한민족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 격전지였던 양구는 이제 그 아픔을 거울삼아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철마가 다시 달린다 가사를 보면 내가 얘기를 굳지 않아도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산 서로 오고 가고 백두산 서로 오고 가고 그러면은 통일이 돼서 서로 합하면 하나가 되고 합하면 강한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 자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래전 가수와 작곡가로서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 위에 섰던 인생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그들은 잠깐의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양구에서 은은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지역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부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해 주세요 네 두 분 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정말 건강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미니라 씨 같은 경우는 혹시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니라 씨가 1972년 TBC 신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가수 분이시더라고요 아까 그 젊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미인이시고 키도 크시고 무려 45년 전 일이긴 한데요 여전히 강원도 양구에서 청춘을 노래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노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국에만 밥이나 국수 또는 미리 국에 밥을 말아서 끓인 음식 무엇이라고 할까였는데요 정답 4번 국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004님 9322님, 7380님 축하드립니다 네 7004님 추석 때 흰 콩을 녹두인 줄 착각하고 물에 불렸어요 난감했는데 콩을 갈아서 콩비즈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신김치 달달달달 볶다가 간콩을 넣어서 한 콩비즈찌개 지금 화면에 저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콩비즈찌개에다가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출근하셨다고 하셨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든든한 아침 되셨을 거 같아요 사실 식재료는 조금 길을 잘못 가도 어떻게든 구제할 방법이 맞아요 어떻게든 너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어떻게든 구제할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322님이세요 3년 묵은지 김치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고 조리 과정을 맛있어 보입니다 전지새 듬성 썰어서 묵은지와 함께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기만 하면 정말 땡 하고 완성되는 최고의 서민 음식이죠 군침 돌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7380님 서민 음식 뭐니 뭐니 해도 치킨이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위축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치킨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세 분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우리가 건축물의 상부 뭐 옥상이라든지 베란다 등에 있는 그 정원을 우리가 옥상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청주시에서 오는 28일까지 옥상 정원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요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도심 내 민간 건축물로 옥상 유효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배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옥상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나가면서 녹지가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좀 시원해 보이고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건물의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주시청 공원 조성과로 꼭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사라지고 있는 대장가나 맥을 잇는 젊은 장인들 찾아 보은으로 떠나보고요 박상원 사무총장과 함께 20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전해드린 아침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원 Helene 나의